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견우야 너 지금 에스카레이터 앞으로 빨리 나와 알았지? 너 안 오면 죽어 빨리 와 억 잘 수 없는 여잔가봐 1시간 반 정도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1시간만 더 여기다가 다 끝난 게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차 타러 가야 되는데 차 타러 가는 게 2.2km 남았습니다 밑에는 배추도 이렇게 있고 아 멋있다 수가 엄청 크다 근데 왜 이렇게 지금 수확은 안 하지 수확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엄청 양배추인가 양배추 같은데 빨리 수확했으면 좋겠다 썩어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데 저쪽은 다 수확한 것 같고 이쪽은 수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2.2km 더 가야 해 인증서 고고 500m 저게 끝난 게 아니구나 타임캡슐 공원에 왔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보러 가시죠 타임캡슐 공원입니다 내려가시죠 기다릴게요 난 그대여야만 하죠 꿀다봉 견우야 나도 어쩔 수 없는 여잔가 봐 아 떤 내가 여깁니다 자 타임캡슐 공원까지 와서 마무리 졌고 이제는 셔틀버스 타고 한 시간 반 정도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한 시간 반 동안 여기서 놀다가 쉬다가 가겠습니다 아 강원도 산 봐봐 이거 봐 그냥 죽이네 죽여 너무 많네 아 좋다 감사 criar 감사합니 wild Legend 느 느끼 제 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